이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고 있을지도 궁금하고 언제든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자리에 있을 테니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오면 돼 시간이 흐르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자기만의 방식을 찾으셨으면 좋겠어 미래에 우리가 오픈해 제만아 다 같이 제만아 우리가 그 미래의 사진을 찍을 거니까 오케이 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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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럼 누구부터 할까? 오케이 미래의 나의 모습 나는 나는 사실 이번에도 아무것도 일단 드러나 보자 저번에 아까는 점점 빛낼 별이었지 그래도 드림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다 비슷하면 진짜 그럼 야 혜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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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 훗날에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계속 같이 또 새로운 앨범 내고 콘서트 하고 그러면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때는 뭔가 이렇게 무언가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따라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앨범도 내고 지금처럼 콘텐츠도 찍고 재밌게 노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근데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모든 하나하나가 다 드림의 엔시티 드림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장르로 표현을 하자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코미디랑 액션이랑 우정이지 않을까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 드림이고 또 감독 그리고 대본 다 드림이라고 생각해 이걸 보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50주년이라고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 2066년을 보니까 조금 감동 벌써 감동적인 느낌? 이때도 함께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좀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 이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고 있을지도 궁금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이 돼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까 봐 생기는 걱정도 있는 것 같아 어떨 것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그런 모습은 재밌어하는 그런 무대나 음악을 많이 하는 거랑 꾸준히 하는 거랑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싱글송라이터처럼 곡 참여에도 많이 하고 그 곡으로 많이 무대도 쓰는 게 노래도 내는 게 미래에 그려지는 모습인 것 같아 앨범 자체를 다 제가 참여를 해서 내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상상되는 싱글송라이터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앨범이 여러 개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더 싱글송라이터의 자리가 잡혀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가 됐든 하기만 하면 된다고 나는 생각해 내가 성장해가는 대로 음악도 그 장르가 약간 성장할 거라고 나도 느끼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 마크가 그 장르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게 뭐가 됐든 그냥 그 순간에 내가 꽂혀있는 그 장르가 그 장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나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팩이 넘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할 것 같아 뭘 썼을 때 다 나만의 그런 매력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 뭔가 특별한 내용을 떠나서 같은 내용을 해도 뭔가 나만의 해석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서 나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 영감을 진짜 엄청 많이 받지 약간 다른 음악 하는 분들 많은 전 세계 모든 그런 많은 분들한테 영감을 엄청 많이 받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사소한 일에서도 뭔가 영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예전부터 예전부터 그리고 그냥 항상 꿈꿔왔던 그런 모습이고 그런 존재고 항상 그 싱글숭라이터가 되자 라는 그런 그림을 맨날 그려오기만 했기 때문에 뭔가 또 욕심도 나고 그리고 꼭 그냥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뭔가 팬분들도 되게 좋아해줄 것 같아서 어 싱글숭라이터가 해보고 싶다 예 10년 후에 콘서트 맥스 업 노이즈 하면서 진짜 복근이 있어가지고 진짜 복근으로 해야 돼 진짜 복근으로 해야 돼 아니야 이거 내 복근이잖아 너 오늘 갖고 왔어? 어 이거잖아 이거 갖고 있어 우리가 시승이 해줄게 아 좀 더 올려 그 오케이 오케이 내가 미래에 10년 뒤 콘서트에서 붐 무대 때 첫 콘서트 때 했던 것처럼 맥스 업 노이즈라 하고 복근 공개라고 썼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10년 뒤에 내가 똑같은 그런 레파토리의 무대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얼마나 또 달라질지도 궁금하기도 했었고 꼭 복근 공개가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느낌의 콘서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썼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몸이 준비가 돼 있다면 하겠지만 사실 잘 모르겠다 누구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했었던 것 같아 그날 마음을 먹었을 때가 붐 올라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음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생각을 무대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타이밍도 좋았고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팬분들도 많이 놀라셨고 놀람과 동시에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해서 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그때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여서 참 다행인 것도 있고 공연에 막 빠지니까 뭔가 강렬한 걸 하나 터뜨리고 엔딩을 해야겠다는 생각때문에 했었던 것 같아 우리가 무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시즈니분들도 우리의 무대를 보면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콘서트 가다 보면 일어나서 같이 춤춰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좀 더 같이 그냥 그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두 시간 혹은 세 시간이라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 편하면서 재밌는 그런 공연을 항상 꿈꿔오긴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더 드림쇼를 할 때 오프닝을 다이브하는 것처럼 우리가 꿈속으로 들어온다 라는 걸로 오프닝을 시작했는데 그때 와이어를 타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한다 라는 걸로 엔딩을 와이어를 타고 올라가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오히려 우리가 꿈속에서 나눴던 것들이 이제는 진짜 현실에서 할 수 있게 약간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그런 와이어 퍼포먼스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도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서 나이를 먹었듯이 시즈니분들도 지금 있는 시즈니분들도 나이를 먹을 거고 그리고 그 10년 뒤에 그 10년 뒤에 또 새로운 시즈니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일단 10년 동안 함께 해준 시즈니들을 보면서 굉장히 뭔가 한편으로 감동적일 것 같기도 하고 감동적일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고마울 것 같고 새로운 시즈니한테는 우리가 10년 동안 팬들한테 해줬던 것처럼 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0년 동안 무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 소통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와닿을 것 같아 미래의 드림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자리에서 기다릴게 우리 시즈니분들이 항상 우리를 보러 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나 같은 무대라는 같은 자리에 항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자리에 있을 테니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면 돼 진짜 같아 땅 좀 닦아줘 마크랑 농구하고 싶은 이유가 평소 같이 농구도 하고 같이 노니까 그리고 미국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스테팬 크리랑도 같이 좀 친해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셋이서 같이 농구하거나 같이 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코리 경기 보다가 좋아졌어 원래 별로 관심은 없는데 경기 한 번 몇 번 보고 진짜 와우 그거 보고 따라해서 농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진짜 솔직히 안 믿겨졌는데 진짜 솔직히 안 믿겨졌는데 너무 약간 팬이고 너무 스타의 느낌이라 나한테 말하는 거 너무 뭔가 신기했어 근데 이거 좀 좀 가까운 미래 먼 미래에 또 다른 생각 바람 바람 죄송합니다 런쥔이는 런쥔이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숲속이야? 숲속이면 그러지 런쥔이 숲속이니까 런쥔이 따로 서울숲 가서 찍고 올게요 나의 숲 어디 있니? 미래의 나의 모습은 숲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 하는 모습일 것 같아 여유로운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즐기면서 사실 숲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뭔가 글자의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그냥 여유롭고 자연적이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사소한 일에도 행복하고 그런 거를 느끼고 싶은 나의 모습이 내 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렵고 내가 마음적으로도 다 여유로워질 때 그때쯤에 하고 싶어 뭔가 이 말 그대로 상상하면 진짜 내가 숲에서 커피를 먹고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웃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모습보다도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와닿는 느낌이 어 느낌의 중점을 두고 이 말을 썼던 것 같아 예를 들어 뭔가 숲에서 자연적인 공기를 맡고 자연적인 초록색을 보면서 뭐 커피든 내가 좋아하는 음료든 이런 사소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 여유로움이 중요한 것 같고 그 여유로움을 갖고 싶어서 그 여유로움을 갖고 싶어서 이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여유로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느껴요 있는 위치나 생활하는 방식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하는 일에 따라서 여유롭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 이 곳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막 이러는데도 나는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건 그 사람 마음은 정말 강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내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어 나의 미래의 모습은 나의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식사를 하고 있을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식탁에서 화목하게 햇빛이 쨍쨍한 날 밥을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네 내가 차려야지 내가 정말 한 오첩 반상 오첩 반상 이렇게 막 차려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먹이는 게 나의 약간 미래의 그런 목표가 좀 있지 내가 이제 엄마의 그 제육볶음과 청국장을 참 좋아하는데 그거를 내 가족들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서 그걸 한 번 해주고 싶네 뭔가 약간 나의 꿈이었어 옛날부터의 약간 나만의 가족이 생긴다는 게 정말 어떤 느낌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그때는 좀 어 좀 척이 들었길 바라고 그때도 돈 잘 아껴서 쓰고 그 다음에 항상 가족한테 최고로 잘해주고 곁에 있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니까 서른쯤에 혼자 자전거를 타며 한강 산책하는 모습 그러면 서른쯤에 한 번 불러야지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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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2.5 한강 2.5km 더 가야 돼 갈게요 하나 둘 셋 어이 뭐 2,30대쯤에는 되게 좀 열심히 하고 정말 온 열정은 다 쏟아 부어서 열심히 한 다음에 좀 나중에는 좀 아 옛날에 그랬을지 하면서 편하게 그냥 뭐 힘들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형들 자전거 타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웠기도 했고 그 다음에 되게 재미있을 것 같기도 했고 해서 나중에 형들처럼 진짜 레이스를 위해서 타는 게 아니라 딱 이제 혼자 내가 다리를 한강 다리를 걷는데 노을이 딱지는데 뭔가 이때 걷는 거 말고 자전거를 탔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 산책 가면 내가 산책을 간 이유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긴 한데 같이 가면 또 이제 신경쓸게 늘어나는 거니까 뭐 맨날 혼자 가는 거 아니더라도 형들하고 같이 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노을 질 때 좀 뭐 내 마음이 조금 아 약간 불편하다 좀 우울하다 싶을 때 이렇게 혼자 아무 생각 없이 타는 거지 야 너무 잘 나왔다 지성아 그니까 너가 그냥 잘 나왔다고 사진에 나왔긴 했네 자 우리 이제는 단체로 콘서트 미래의 우리의 2066년 2066년에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와 야 가위 가위 있어 가위 줘? 아 내가 런준이 형은 자 테이프를 리본으로 묶어두셨네 됐어 아 진짜 갔는데 안 갖고 왔어? 와 왜 이렇게 이렇게 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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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와 와 이 사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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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오케이? 딱 두 번 Let's get it 나 주야 쩔 이거 갖고 싶다 여기 있어 오케이 눌러주세요 자 봐보자 우리의 미래를 대충 늦게 상상만 한 거잖아 그치 만약 진짜 실화 바탕으로 한다면 네가 머리 없으니까 솔직히 나 진짜 먼 훗날에 이렇게 적었어 다 아저씨가 되어서 단체 애기 아 근데 나 이거 비슷한 게 아 근데 그 단체 애기가 아니라 그냥 애기지 뭐 엔시티 드림에 그 별장을 하나 사는데 별장? 어 그것도 괜찮다 우리의 이름으로 한 가끔씩 우리 막 기념일 이런데 모여서 그치 같이 노는 거지 너 뭐 적었어? 콘서트 아 그것도 괜찮네 야 70살에 콘서트? 60 60살은 아니고 어쨌든 어느 날 근데 나 진짜 하고 싶은 고생했어 응 67살에 하고 싶은 고생했어 왜 67이야? 아니 그 늙었을 때 늙었을 때 늙었을 내 목표는 런쥔이 앞집에서 하고 싶어 그래서 맨날 벨 누르고 튀는 거였어 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선착마일도 끝이 진짜 아저씨 대해서도 이럴 거 같아 서로 못 잡겠다 서로 못 잡고 어떻게 살 거야 재미 뭐 적었어? 그냥 모여서 모여서 얘기하는 거지 모여서 그냥 뭐 건강검진이 잘 많았는지 건강검진 7명이서 손잡고 맞아 20년대 지금 갈 때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왜 나는 왜 안 물어봐 나 지금 방금 레을 물어보려고 나는 런쥔이는 런쥔이가 쓴 거 보고 진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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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위대한 사람이 있어 이거 써줘 각자 각자 어떤 사람?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 저거 말고 나이 들어서 제발 어디 다 치지마 맨날 지선이만 같아 지선이만 같아 어쨌든 아무튼 우리의 먼 훗날은 우리의 미래에게 우리의 먼 훗날의 드림 인사할게 셋 안녕 퓨처 인사할게 너무너무 Belle 진정 진정 정상 인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